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! 네 둘 셋 스탠바이큐!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보통 보이그룹들이 오면요 여학생들이 이러고 걸그룹들이 오면 남학생들이 이러는데 오늘은 남녀가 다 지금 난리날 정도로 구구단을 좋아해요 아니 어떻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구구단의 비결이 뭐예요? 저희 구구단은 멋붐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멋지고 예쁘다 그래서 둘 다 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? 진짜 인기가 많네요 아니 지금 인터뷰를 우리 세정씨가 했는데 혹시 세정씨 말고 나도 말 되게 잘한다 뭐 인터뷰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멤버 있어요? 아 저의 누나가 네 저의 누나가 스무살이 되더니 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쵸 누나씨? 네 여러분 소리 찔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숙제들을 막 다니잖아요 특히 대학생들의 축제를 가면 느껴지는 어떤 공통된 분모들 네 감상들이 있을텐데 구구단이 느끼는 어떤 감상은 어때요? 대학축제에 가면 어떤 걸 느껴요? 아 우선 젊은 열정을 느낄 수 있고요 열정? 저희도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여기 제천에 왔는데 정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너무 호응을 해주셔서 또 한 번 열정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열정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구구단 너무 예쁘죠? 네 너무 좋죠? 네 네 저도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곳을 이제 젊음의 열기로 꽉꽉 채워주실 건데요 마지막 무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잠깐 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다음 무대를 위해서 물도 좀 마시고 더 멋진 무대를 잠깐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 후렴 부분에 숨차다 네 후렴 부분에 저희가 따라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오늘은 요청을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도 국보이를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재창 시민분들 짱 여러분 여러분 같은 분들 최고예요 아 그리고 오늘 사실 청소년을 위한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청소년인 혜연이가 창설을 해서 못했어요 아 저 저 저 만 19세 너 빠져 아 아 그래도 저희 아직 청소년 같아 보이지 않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비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이 좋은 공연에 참석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구구단이 보여드릴 마지막 무대가 남았는데요 네 네 네 네 저희 구구단이 보여드릴 마지막 무대는 더부츠라는 곡인데요 어 일단 오늘 정말 이렇게 습한 날신데도 불구하고 공연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저희 구구단도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저희 구구단 좋은 모습으로 만나러 올테니까요 항상 많이 예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에서 이제 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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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구구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35회 제3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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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3척